1593년 5월 24일 비가 오라까라겠다 아침에 진영을 거제 앞 7천량의 받아오기로 옮겼다 나대용이 사량 뒷바다에서 명나라 관원을 발견하고 먼저 와서 명나라 관원과 통역관 표원 선정관 목광음이 함께 온다고 전했다 미시에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영의 문에 이르자 우별도장 이설에게 마중 보내어 배까지 안내에 오게 하니 매우 기뻐하였다 우리 배에 타기를 청하고 황제의 은혜에 제삼 살해하며 더불어 마주한 길을 청하자 굳이 사양하여 앉지 않고 선체로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우리 전선의 위용이 성대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예물을 전하자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 하다가 이를 받고는 매우 기뻐하며 재차 감사함을 표했다 아들 회가 밤에 번영으로 돌아갔다 1593년 5월 30일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 윤봉사와 변위원에게 외족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용명이 와서 만났다 영남 우수사 원균이 송웅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만 쓰려고 계획하기에 병사의 공문에 따라 나누어 보내라고 하니 그는 공문을 내라는 말에 심히 못마땅해하고 무리한 말을 많이 했다 가소롭다 명나라의 신화가 보낸 화공 무기인 화전 1530개를 나누어 보내지 않고 혼자서 모두 쓰려고 하니 그 잔괴는 심히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저녁에 조봉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남의 현령 기효근의 배가 내 배 옆에 댔는데 그 배에 어린 여인을 태우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였다 가소롭다 이처럼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도 예쁜 여인을 태우기까지 하니 그 망령됨을 무어라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대장인 원균 또한 그와 같으니 어찌하겠는가 1593년 6월 8일 잠깐 말더니 바람이 불어 온화하지 못했다 탐우선이 들어왔다 각 고울의 담당설이 11명을 처벌했다 전년부터 군사를 다스리는 일을 신중히 하지 않은 탓에 결혼을 많이 내어 거의 백여 명에 이르렀는데도 매양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오늘 사형에 처하여 효시하였다 거센 바람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웠다 1593년 6월 12일 비가 오다게 다했다 아침에 흰머리 연아무노를 뽑았다 흰머리를 어찌 꺼리랴만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는데 사량만 후 이연염이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행궁의 기별을 들으니 광해군께서 평안치 못하다고 하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성룡의 편지와 윤회신의 편지도 왔다 소문에 종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 불쌍하다 1593년 6월 13일 맑음 늦게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쳤다 명나라 사람 왕경과 이요가 와서 수군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살폈다 그들을 통하여 이요송이 나아가 토벌하지 않아서 명나라 조종으로부터 문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개탄스러운 것이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도 세포로 옮겨 머물렀다 1593년 7월 25일 말금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이야기했다 조붕이 와서 최찰사 유성룡의 공문이 영남 우수사 원균에게 도착했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1593년 8월 12일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누워서 신음했다 식은 땀이 때도 없이 흘러 옷을 적셔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늦게 비가 내리다가 가끔 개기도 했다 1593년 8월 15일 말금 오늘은 추석이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했다 삼도숙은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저녁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갔다 1593년 8월 26일 비가 오다게다 하였다 영남 우수사 원균이 왔다 얼마 뒤에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충청 수사 정거를 함께 만났다 흥양현감 배옥립도 와서 명절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원균이 술을 마시자고 하기에 조금 주었더니 잔뜩 취하여 흉포하고 폐악한 말을 함부로 지껄였다 매우 해괴하였다 나간 군수 신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조종에 상서한 초봉과 명나라 사람이 고울에 와서 적은 것을 보내왔다 통분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 1593년 9월 14일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홀로 지푸로 만든 뜸 아래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난다 순천부사가 돌아왔다 1594년 1월 1일 비가 퍼붓듯이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 중에서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할 일로 전라 자수영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그치지 않았다 1594년 1월 10일 맑음 아침에 나무기를 맞이하여 이야기하는데 피난하던 때에 고생한 상황을 낱낱이 말하였다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1594년 1월 11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를 배려고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음촌에 도착하였다 어머니께 가서 배려하였으나 어머니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으셨다 큰 소리를 내니 놀라 깨워서 일어나셨다 숨을 가쁘게 쉬시오 해가 서산에 이른 듯하니 오직 감춰진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데는 착오가 없으셨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1594년 1월 12일 맑음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고 분부하여 두세 번 타이르시고 조금 더 헤어지는 심정으로 탄식하지 않으셨다 1594년 1월 18일 맑음 새벽에 떠날 때는 역풍이 크게 일더니 창신도에 도착하자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도출 올리고 사량에 이르니 다시 역풍이 불고 비가 크게 내렸다 만호 이여염과 원균의 군관 전윤이 와서 만났다 전윤이 말하기를 외적의 수군을 거창으로 붙잡아 왔는데 원수 권율이 방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스운 일이다 예전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한탄 한들 무엇하랴 1594년 1월 19일 흐리다가 늦게 갬 바람이 바람이 불더니 해질 무렵에는 더욱 거세졌다 아침에 출발하여 당포 바깥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반쯤 도출 올리니 순식간에 벌써 한산도에 도착했다 사정에 올라앉아 여러 장수들과 대화를 했다 저녁에 원균도 왔다 소비포 권관 이영남에게서 영남의 여러 배의 사부와 격군이 거의 다 굶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다 참혹하여 참아 들을 수가 없었다 원균과 공연수 이극함이 눈독들인 여자들과 모두 다 사통했다고 한다 1594년 1월 21일 맑음 아침에 본용에 겪은 742명에게 주연을 베풀었다 저녁에 녹도만호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214명의 시체를 거두어서 묻었다고 한다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두 명이 원균의 진영에 와서 적의 정세를 상세히 이야기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1594년 1월 29일 비가 온종일 내리더니 밤새 이어졌다 새벽에 각 배들이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 내내 누워서 신음했다 큰 바람과 파도로 배들을 고정하지 못하여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1594년 2월 1일 맑음 늦게 사정에 올라가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청주에 사는 겸사복 이상이 유지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에 경상감사 한효순이 올린 장계에 좌도의 적들이 모여서 거제로 들어가 장차 전라도를 침범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으니 경이 삼도의 수군을 합하여 적을 초멸하라는 것이었다 1594년 2월 5일 맑음 새벽 꿈에 좋은 말을 타고 곧장 바위가 첩첩인 큰 산마루로 올라가니 산봉우리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구불구불 동서로 뻗어 있었다 봉우리 위에 평평한 곳이 있어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깨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홀로 앉아서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 우스운 일이다 늦게 사정으로 올라가서 순창과 광주 생리들의 죄를 처벌하였다 원수 권율의 해답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 병부상서 심유격이 이미 외적과 화해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꾀와 교묘한 계책은 헤아릴 수 없다 전에도 외놈들의 꾀에 빠졌었는데 또 이처럼 빠져드니 한탄스럽다 1594년 2월 12일 맑음 이른 아침에 본영의 탐우선이 들어왔는데 조카 분의 편지에 선전관 송경령이 수군을 살펴볼 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오전 10시경에 적도로 진을 옮겼다 오후 2시경에 선전관 송경령이 진에 도착했다 유지 두통과 비밀문서 한통 도합 세통인데 한통에는 명나라 군사 십만명과 은 삼백만냥이 온다고 하였고 한통에는 외적의 뜻이 호남에 있으니 힘을 다하여 차단하고 형세를 보아 무찌르라고 하였다 그 안에 비밀문서를 내보니 여러 해 동안 해상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을 내가 늘 잊지 못하니 공이 있는 장병으로서 아직 큰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고하라는 등의 일에 관한 것이었다 또 그에게 서울에 여러 가지 소식을 묻고 또 역적들의 일도 들었다 영의정 유성령의 편지도 가지고 왔다 위에서 밤낮으로 염려하며 애쓰는 이를 들으니 감개함과 애련함을 어찌다 하랴 1594년 2월 13일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영의정 유성령에게 해답 편지를 썼다 식후에 선정관 송경령을 불러 다시 이야기했다 늦게 서로 작별하고서 종일 배에 머물렀다 오후 5시경 출항하여 한산도로 들어오니 그때 경상군관 제옥록이 삼봉에서 와서 말하기를 적선 여덟척이 춘원포에 들어와 정박하였으니 들이칠만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장 나대용을 원균에게 보내어 상익해하고 전하게 한 말은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친다면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가만히 두었다가 다시 적선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아서 무찌르기를 작정하자는 것이었다 1594년 2월 16일 맑음 아침에 흥양형감 배옥립과 순천부사가 왔다 흥양형감이 암행어사 유몽인의 비밀장계초본을 가져왔는데 임실형감 이몽상 무장형감 이중복 영암군수 김성환 나강군수 신호를 파면하여 내치고 순천부사는 탐관오리라고 첫 번째로 거론하고 기타 담양부사 이경렬 진원형감 조궁근 나주목사 이용순 장성형감 이귀 창평현령 백유앙 등의 수령은 악행을 덮어주고 포상할 것을 고하였다 임금을 속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란일이 이러고서야 싸움이 평정될 리가 만모하여 천장만 쳐다보게 될 뿐이다 암행어사 유몽인은 나라의 위급한 난리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눈앞에 임시방편에만 힘쓰고 남쪽 지방에 모함당한 일을 변명하는 나라의 위급한 말만 들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남성시대의 간신 진혜가 충신무목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참깁이 내용은 신경 엑몰 級 28 20 20 20 20 20 20 21 21 20